오늘 정말 많이 나와주셨습니다. 1세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 타쿠에. 스냅 이용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왼손잡이이라는 선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유나의 리시브. 높으른 블록.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더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복식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 보다도. 조합은 1승. 아 좋아. 그럴 수 있겠네요. 범시를 줄여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후에 바로 두 선수가 잠깐의 대화를 했거든요. 아 좋아요.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나이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넷캔드 네트 타고 넘어갑니다. 낚아칠 수 있는 지금 프로 무대니까요. 그렇죠. 네 정단아 잘 살렸고 찍어냅니다 이정현의 서비스 노프름 리시브 정단아 과연 노프름의 서비스 어떻게 같이 정단아 리시브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강력한 정단아 최유나 그리고 정단아의 서비스 이정현 아아 계속해 잘해주고 있습니다 테널 맥핸드 자아 이정현 서비스 아아 노프름 서비스 정단아 최유나 아아 아아 그 다음에 이 어 노프름 최유나 선수도 첫번 세트 세트를 따냈지만 주군청이 챙겨왔습니다 아아 살려냅니다 정단아 이정현 바라나 플립 에이스 매치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노프름에서 아아 아아 정단아가 1게임 후반에 아쉬웠던 범칙 그리고 그렇지 아아 타잎 아아 정단아 아아 아아랑 아악 아아 뿌리치 노프름 리시브 아아 공격 아아 5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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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정단하 공격기회 백핸드 이정현 정단하 다시 공격 5대5에서 조금 잘 안풀렸어요 그렇네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정단하 선수는 급해지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공격하셨을때 포인트 낫도 빠릅니다 노부름 이정현 최윤화 정단하 정단하 최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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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화